기다리는 주인공 성연아님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왜 하실까 왜 하실까 그 약속을 믿었을까 내가 미리 푸면을 잃어졌다고 내가 싫으면 싫어졌다고 맞춰가는 편지엔 수심도 없이 오늘이 바랬는데 기다려야만 하나요 기다릴 수 없어요 돌아와 돌아와 다시 외롭고 영원히 한 5분 내린 겨울이 오는데 왜 하실까 왜 하실까 그 약속을 믿었을까 내가 미리 푸면을 잃어졌는지 내가 싫으면 싫어졌는지 편지로든 전화로든 주식을 없이 오늘이 바랬는데 기다려야만 하나요 기다릴 수 없어요 어쩌면 편지엔 수심도 없이 오늘이 바랬는데 기다려야만 하나요 더 기다릴 수 없어요 더 기다려야만 하나요 예! 평소매로 유명한 아이들입니다 좋아요! 더 기다려야만 하나요 더 기다려야만 하나요 감사합니다.